어떤 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효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이번 시간은 저번 주에 이어서 202쪽의 시장 실패 부분입니다.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시장 기구를 통하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마디 말하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시장 실패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 중에 바로 자원 배분 기능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시장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바로 시장 실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처럼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할 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말과 같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따져보는데요. 일단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외부효과, 공공재,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 불안전시장 이런 말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1번의 외부효과, 그리고 뒷장을 넘겨 보시면 3번의 공공재, 이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1번과 3번 부분은 잠시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2번의 독과점, 또 4번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을 보시면 시장의 불완전성, 다른 말로 독과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전에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실 때 독점과 과점, 또 이걸 합한 독과점이 나오면 이건 자체가 불완전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따라서 시장이 불완전하게 되면, 즉 불완전시장에서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 역시도 불완전시장의 모습을 갖는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불완전시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가, 정부가, 어디에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오른쪽에 4번을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 및 규모의 경제라고 나와 있는데, 비대칭적이란 말은 대칭적이지 못하다는 말과 같죠. 그럼 대칭적이지 못하다는 건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대칭 앞에 정보가 붙는다는 건 정보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건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100만큼의 정보를 갖고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50만큼의 정보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보를 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또 보다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 발생하게 된다는 건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지 않은 시장은 당연히 불완전 시장에 해당이 될 것이고, 시장이 불완전하다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시장 개입이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 조심할 건 규모의 경제 자체가 시장 실패의 원이 된다기보다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자연 독점이 형성이 돼요. 그럼 독점이 되면 시장이 불완전해지고 당연히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이런 논리를 갖게 되거든요. 그럼 규모의 경제가 어떤 뜻이냐. 그 교재 맨 아래에 보면 해석, 주석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건 대량 생산 시 어떤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때 그 물건을 만들 때마다의 비용이 절감되는, 줄어드는 효과를 규모의 경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규모의 경제는 그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표현이죠.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자연 독점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A회사와 B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볼 때 A회사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대요. 그 말은 생산 비용을 절감, 줄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그 물건의 가격을 싸게 낮추어서 판매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A회사는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므로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값을 싸게 판매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돼요. 이에 비해서 B회사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비용을 줄일 수가 없다 보니까 상품의 가격을 싸게 판매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선 보다 값이 싼 쪽의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A회사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 가격을 싸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이 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B회사는 자동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 지나게 되면 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 시장에는 A회사만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A회사만 남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독점 시장이 되고 결국 시장이 불완전하게 됨으로써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 공공재해가 나오잖아요. 204쪽에 보면 3번에 공공재해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현실적으로 공공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되지도 않고 특정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가 공공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의 원래 뜻은 사회 전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재화, 물건뿐 아니라 용역, 인간의 활동까지도 공공재의 개념에 포함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단적으로 도로, 철도, 공항 등도 공공재이지만 국방, 지한, 행정, 서비스 등도 공공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단순하게 나오면 네모칸 박스에 첫 번째 점 찍고 도로, 철도, 공항, 두 번째 점 찍고 국방, 지한, 행정, 서비스 등을 네모칸 박스에 묶어놓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공공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공공재는 두 가지 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소비의 비경합성이고 두 번째가 소비의 비배제성이에요. 그런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원칙 그대로 설명하다 보면 이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압축해서 정리해 드린다면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말은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말한다라고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 비배제성이란 대가의 지불 없이도 소비가 가능하다. 이런 특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소비의 비배제성 때문에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가 무임승차의 문제, 두 번째가 과소생산의 문제 두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분명히 비배제성이라 할 때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그 물건의 소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굳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 물건을 쓸 수가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공공재 소비를 통한 이익과 혜택은 누리고자 하면서도 그 공공재 소비 사용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자 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걸 무임승차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분명히 대가 지불 없이도 어떤 물건의 소비가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당연히 그 물건을 사요? 안 사요? 안 사겠죠. 생각해 보세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물건을 쓸 때 구입한다, 소비한다,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가 지불 없이도 그 물건의 소비와 사용이 가능하다면 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내지 않는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선 그 물건을 산다, 사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입장을 바꿔서 공공재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만약 공공재 생산을 민간 기업에 맡겨놓는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모든 기업의 공통적인 목표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게 모든 기업의 공통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물건이 안 팔려요. 즉 소비자 입장에선 물건을 사지 않는 거지만 생산 공급자 입장에선 그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의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들 기업은 없지 않겠냐는 얘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 생산을 민간 기업의 위탁, 맡겨놓는다면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들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는 과소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공재와 관련된 기출 문제의 지문들을 분석해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장난을 치고 있어요. 분명히 사회적인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는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소 생산을 다른 말로 바꾸면 충분한 공급이 아니라 불충분하게 생산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꼭 기출 문제에서는 과다하게 생산된다, 충분하게 공급된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틀리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민간 기업의 공공재 생산을 맡겨놓으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의 생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공공재의 뜻 자체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이에요. 그럼 반드시 필요한데 민간에게 맡기면 충분한 만큼의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부족한 만큼은 누가? 그렇죠. 정부를 비롯한 공공이 생산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의 지문은 이렇게 등장했어요. 공공재 생산은 일반적으로 정부 등 공공이 세금이나 공공기금을 이용하여 생산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온 바가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앞으로 오시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외부 효과에 관련된 말이 나와 있죠. 그런데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개인의 행위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그런 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으며 불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지도 않는 상태를 외부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쪽에 3번 시장 실패에서 1번의 외부 효과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어떤 상대방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 또는 손실을 초래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외부 효과를 표현하는 문장 속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제3자에게입니다. 제3자에게 두 번째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라고 해야 돼요. 예컨대 이게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시장 기구를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시장 바깥쪽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외부 효과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을 통한다 시장을 통한다라고 해버리면 시장 내부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땐 내부 효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외부란 말은 시장 바깥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하지 않고 라고 해야지 시장을 통한다면 그 문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의도하지 않아야 외부 효과지 의도한 결과가 나오면 외부 효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도 어떻게 나오냐면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활동 주체의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다 라고 해서 틀렸던 문장이 있거든요. 그럼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란 말은 의도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는 말을 성립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핵심을 추려보면 결국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와 반대로 불이익 다른 말로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 나오는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 불이익이 나오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정의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외부 경제,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비경제 이렇게 말을 바꿨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경우가 정이고 어떤 경우가 부냐 간략히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과수원업자와 양봉업자가 있더래요. 양봉업자는 벌을 키워서 꿀을 만드는 업자 맞지요? 이럴 때 과수원업자를 곰돌이라고 본다면 곰돌이가 어느 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수익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어차피 내가 과수원을 운영하니까 과일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 과일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나의 수익이 많아질 거야. 이런 생각한 끝에 과일 나무를 많이 심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웃집 양봉업자 웅녀의 꿀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곰돌이가 과일 나무를 많이 심었던 목적 또는 의도 자체가 처음부터 이웃집 웅녀의 꿀 생산량을 높이고자 했던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꿀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부의 외부 효과는 어떤 경우냐면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한 소음 공예의 발생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속도로를 건설했던 목적 또는 의도 자체는 물류의 원활한 유통이에요. 즉 수송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밤낮 없는 차량의 통행 때문에 소음 공예가 발생하고 고속도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손실,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정의 외부든 부의 외부 효과이든 간에 외부 효과는 크게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비교하고요. 또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해서 결과를 산정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큰 경우에 생산 측면에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또한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소비 측면에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이 뭐냐. 단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 사회의 환경이 오염이 된다면 그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가 환경오염 정화사업, 개선사업을 펼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이나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특정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함께 부담하는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사회적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사적 비용이라고 하는 건 기업과 개인이 환경오염을 개선하고자 또는 환경오염의 정도를 줄여보고자 정화시설을 설치 유지할 때는 기업과 개인의 비용이 부담이 되겠죠. 이런 경우를 사적 비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업과 개인들의 사적 비용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사회 전체의 환경오염의 정도가 줄어드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환경오염을 개선하고자 투입하는 비용은 그만큼 감소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 생산 측면에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죠. 또한 기업과 개인의 사적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과 개인에게 돌아가는 사적인 편익,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문장으로 기억하게 되면 그때 당신은 기억이 될 수 있을지언정 막상 문제를 풀 때는 대단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누구 입장만 보시면 되냐면 사회 입장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회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보다 비용이 커요, 작아요. 비용이 작죠. 또 사회 입장에서 편익은 이익이니까 사회 입장에서 이익은 상대방보다 사회가 더 크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회 입장에서 볼 때 비용은 적고 이익은 많다는 건 사회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처럼 해석을 해볼 때 사회 입장에서 비용은 적고 이익은 많다는 것처럼 좋은 말로 해석이 되면 정의 외부 효과라고 판단하시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또 반대로 어차피 정의 반대가 부기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는 같은 조건에서 부등호만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는데 역시 사회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는 사회 입장에서 상대방보다 비용이 커요. 또 사회 입장에서는 상대방보다 이익은 작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 입장에서 볼 때 비용은 많고 이익은 작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이처럼 해석해 본 결과 사회 입장에서 안 좋다라고 해석이 되면 부의 외부 효과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구 입장만 보자고요? 사회 입장에서. 그럴 때 또 하나 기억할 건 정과소 부과잉.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는 생산 소비 모두가 사회적인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는 과소생산, 과소소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는 생산 소비 모두가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이 생산, 많이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는 게 좀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요령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정과소 부과잉.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자가 붙고 부의 외부 효과에는 과잉, 과대, 과다. 즉 너무 많다는 의미만 포함이 되면 어떤 표현도 가능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당연히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소생산 소비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때 정부의 역할은 너무 적은 게 문제니까 생산과 소비를 끌어올려야 되므로 생산과 소비를 조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깎아주거나 주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정의 외부 효과 발생 시 정부는 보조금의 지급, 세금의 감면, 주제의 완화 등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를 사회적인 적정 수준만큼 조장,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너무 많은 게 문제죠. 과잉 대신에 과대, 과다라는 말을 붙여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게 문제니까 정부 역할은 생산과 소비를 억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당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무겁게 매기거나 주제를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역시 이 부분을 묶어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부당금의 부과, 주제의 강화, 조세의 중과세 등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를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현상과 관계가 있고요. 부의 외부 효과는 림비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핀피라고 하는 건 영어 약자인데 Please in my front yard의 약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관광 시설을 비롯해서 자기 지역에 세워지면 정의 외부 효과, 좋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재화 등은 서로 자기 지역에 세우고자 경쟁하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있죠. 이런 현상을 핀피라고 해요. 반대로 림비라고 하는 건 Not in my back yard의 준말로서 화장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을 비롯한 어떤 유해시설, 혐오시설 등을 서로 자기 지역에 세우지 못하게 막는 걸 림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화장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당연히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화장장 등의 시설에 설치 의도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즉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부의 외부 효과와 관계가 있겠죠. 이처럼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 등은 서로 자기 지역에 세우지 못하게 막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림비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압축하면 정의 외부 효과 나오면 핀피 부의 외부 효과 나오면 림비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기초 문제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정의 외부 효과는 림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와서 틀려진 적이 있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죠. 이것이 바로 외부 효과와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본문 내용을 압축해놓은 것이 203쪽의 중간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일 때 정의 외부 효과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또한 적정량보다 과소생산 소비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핀피와 관계가 있다는 말 나오고요. 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며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 부등호에서 사회 입장만 따지면 비용은 사회 입장에서 적고 이익은 사회 입장에서 크니까 사회 입장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정의 외부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 넘어오시면 부의 외부 효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부의 외부 효과를 보게 되면 당연히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도 그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칸 적정량보다 과잉 생산 소비의 문제가 발생하고 림비와 관계가 있으며 또한 부등호를 잘 보시면 사회 입장에서 비용은 많고 이익은 적다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표 아래를 보시면 가로 3번에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지만 사실 동그라미 3번 코즈의 정리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학자 코즈가 말하기를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 손해를 보는 제3자에게 환경에 대한 피해보상청구권 등 환경재산권을 분명히 해주게 되면 그만큼 정부 개입 없이도 시장 스스로 부의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펼친 게 코즈거든요. 그런데 이 말들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제가 좀 다르게 말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동네에 새롭게 건물을 짓고자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건축공사의 어떤 의도와는 관계없이 소음이나 진동이나 먼지가 발생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의도하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로써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럴 때 그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의도하진 않았지만 피해를 입힌 그 개발업자 또는 건설업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냐. 예를 들면 우리 개발업자가 곰돌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곰돌이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니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상을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래요. 이럴 때 지역 주민들이 물론 의도하신 건 아니겠죠. 우발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피해 입었다고 이걸 가지고 돈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다만 어떤 심리적인 위자료 형태로 보약한테 한 채 좀 지어먹고 싶습니다. 그냥 가구당 한 집당 한 30만 원 정도 보상해 주시면 서로서로 좋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건설업자 또는 개발업자 곰돌이가 그 정도 보상이 되시면 좀 납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가구당 한 집당 30만 원씩 위자료 형태로 보상해 드릴게요. 서로 걸걸걸 웃고 악수하고 헤어졌다면 경제 주체들 간의 자발적인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그 부위의 외부 효과 문제 해결할 수가 있지 않냐라고 주장한 학자가 코어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코어즈의 정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위의 외부 효과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게 누구다? 코어즈입니다. 그런데 코어즈라는 그 발음이 어려우시면 그냥 코딱지의 정리라고 기억하셔도 어차피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다 보니까 코어즈 나오면 코즈구나 하고 문제 맞추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됐죠. 이것이 바로 시장 실패와 또 시장 실패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본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잠시 204쪽에 확인 문제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1번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맞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익이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그런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주고받지 않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외부 효과 아니겠느냐. 1번은 그런 뜻이 돼요. 2번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주변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맞지요? 그럼 규제가 전혀 없으면 계속 매연이 발생할 것이고 그 공장의 어떤 운영 의도와는 관계없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3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 보니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번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만큼 공급, 즉 생산을 억제시킬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5번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여러분 상체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아파트 주변 지역에 공원이 들어섰어요. 그럼 집값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고 그럼 그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우리 경제론 배울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 왼쪽 증가할 때는 오른쪽 가요. 오른쪽은 좌측이 아니라 우측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의 정답은 5번인데 어디가 틀렸다.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좌측이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된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역시 확인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공공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 나왔잖아요. 그런데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맞고요. 또 생산은 시장에 맡긴다. 그 말은 민간기업에 맡긴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 아까 뭐 배웠어요. 민간기업에 맡기면 기업 입장에선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과소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사회적인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과소인데 과다하게 생산된다고 써놨기 때문에 그 문제의 정답은 2번이죠. 나머지 3번의 무임승차 또 4번의 소비에서 규모의 경제 뭐 이런 것들 또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제적 성격을 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 보존된 산림이나 명승지를 구경하면서 참 쾌적한 환경 너무 감사하고 또한 우리 심신에 어떤 휴양을 취할 수가 있는 이익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그래서 공공제적 성격을 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4번 아래쪽에 또 확인 문제가 있는데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는 거 골라보라 그랬어요.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 우리가 예컨대 독과정 즉 불안전 시장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기 때문에 1번 맞고 2번 무임승차자 그 무임승차는 공공제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맞고 또 3번의 공공제 4번의 정보의 비대칭성 역시 시장 실패의 원인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5번 완전 경쟁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데 시장이 완전하다면 시장 실패가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인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기출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기출문제도 지금 이번 시절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아 이건 알아야 되겠다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았을 때는 정답은 충분히 구할 수가 있었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시장 실패의 내용을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 수단 관련해서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